안녕하세요 여러분 돼지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집에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피부관리하고 싶으셨죠? 당신들 마음속 내가 이미 다 파악해놨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방구석까지 찾아가는 올리브영 여름 반값 마켓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브영에서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죠 보타닉 힐보에서 더욱 전문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거듭난 바이오풸보의 따끈한 신상 비타민 크림 그리고 하이퀄리티 마사지 괄사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크림은 요즘 이걸로 갈아타고 만족만족 대만족 게다가 찰떡궁합인 2만 5천원짜리 고급 괄사는 그냥 드립니다 무려 선착순 2천명 일단 혜택만으로도 정신이 아찔하죠? 어떤 알찬 제품 구성인지 괄사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뿅 오늘 제가 소개할 반값 올리브영 마켓의 제품 바이오풸보 비타민 히알루로닉 젤 크림입니다 10중 히알루론산에 12중 비타민을 꽉꽉 담았는데요 끈적일 것 같다구요? 비타민이라 자극적일 것 같다구요? 노노 화해 앱 기준 주의성분 0개 게다가 흡수력까지 빨라서 촉촉하게 쓸 수 있는 데일리 수분 크림입니다 아니 선생님 비타민 크림이면 밤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마 여러분 귀찮게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왔겠어요? 바이오풸보 젤 크림은 특수 가공을 통해 안정화된 비타민을 넣었는데요 덕분에 낮에도 밤에도 데일리로 피부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해요 수분감도 넉넉합니다 마음 편하게 아무 때나 건조할 때 팍팍 바르셔도 되는 제품 약산성의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저자극 크림인데요 얼굴에 얇게 한 겹 발라주면 탱글탱글한 젤이 금방 흡수되고 겉에서 밀리거나 끈적이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 흡수력이나 제형에는 엄청 민감한 거 아시죠? 발림성이나 흡수력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저같은 복합성 이상의 피부타입은 세럼 단계 이후 한 겹만 얇게 발라주면 촉촉하고 산뜻하게 쓰실 수 있구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건조한 부위에 얇게 한 겹 더 레이어링 해주면 한층 더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서 데일리로 톤케어까지 가능한 수분크림인데요 이걸도 빼놓을 수 없죠? 2000명 선착순으로 드리는 이 괄사와의 찰떡궁합도 궁금하시죠?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마사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25,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왕이면 증정품이 아니라 정말 만족해서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급 괄사로 제가 뜯어왔습니다 나란 여자 정말 대단해 멋져? 이 괄사는 페이스는 물론 바디까지 구석구석 마사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이즈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괄사 처음 써보시는 분들 처음에 막 힘주시는데 힘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힘 안 주셔도 되고 살짝 되는 느낌으로만 사용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거 괄사 사용 전에는 크림을 얼굴과 목에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V자로 살짝 들어간 부분을 턱과 목선에 대고 귀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포인트 부분으로 눈 주변과 코 라인, 볼 부분을 롤링하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끝 부분으로는 우리 리프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이죠 관자놀이와 귀 윗부분을 끌어올리듯이 마사지해줄게요 이외에도 자유롭게 여러분이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5분만 해주셔도 몇십만원 경락받는 효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마켓 구성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구매 가격과 방법, 혜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바이오일보 비타민 히알루로닉 젤크림 더블 기획세트입니다 70ml 하나는 자타입으로 하나는 휴대성 좋은 튜브 타입으로 센스있게 구성했습니다 스페출라 당연히 드리고요 짧게 여행 가실 때 쓰시라고 손도 챙겨드리니까 알차게 써주기만 해주세요 가격은 출시 후 역대급 최저가입니다 정가 4만원을 45% 할인해서 22,000원에 드립니다 게다가 구매하시면 선착순 2,000분께 이 25,000원짜리 괄사도 증정해드립니다 근데 배송비도 무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여러분 리뷰 남겨보신 적 있으시죠? 마켓 구매 후 예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100분 추첨을 통해서 비타민 토닝 선크림 정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는 다 퍼줘 자세한 내용은 정보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끝도 없이 퍼주는 올령 반값 마켓 언제 하냐고요? 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바로 7월 12일 월요일 자정에 시작하는데요 00시에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마켓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일 일요일에서 12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삐빅 급하다고 마켓 전에 구매해버리시면 괄사 증정이나 가격 혜택 받지 못하시니까요 꼭 주의해주세요 링크는 12시 땡에 오픈될 예정인데요 증정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구매하기 누르시고 결제창 뜨기 전에 증정품 팝업창이 뜨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 마켓이 열리고요 증정품 혜택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할인 혜택 45%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올령 마켓은 항상 소진이 빠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대기 타고 계시다가 꼭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이번 여름에 갈아타서 두 통째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데일리로 촉촉하게 제품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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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